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들 부다샤펄 여러분들 뭐 실망하시는 분들도 있고 많이 나아진 모습에 기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어찌됐든 간에 난 됐고 됐고 난 그런 건 모르겠으니까 이루치 자시한 자마젠타를 내놓으라고 하시는 분들 때문에 사신 분들 많으실 건데 부다샤펄 이번에 우리나라에는 이제 부다샤펄 발매가 되면 그 뒤에 받을 수 있는데 받을 수 있나 아니면 좀 더 미리 배포 하려나 그건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간에 지금 다른 나라에서는 이미 배포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거를 내 계정에 하나 받으면은 그걸로 끝나 받으면 끝나거든요 저는 그냥 다음에 예구를 한 거는 그냥 뭐 시청자 나눔 하던가 하고 지금 미리 좀 여러분들이랑 자시한 자마젠타를 좀 구경을 해볼까 합니다 이루치 자시한 자마젠타 확인해 볼까요 자 여러분 요거 색이 다른 자마젠타 먼저 받아보도록 할까요 받는다 황금 희귀 자마젠타 아 자시한인가 핑크핑크 하구먼 어 아 이거 제가 소드 버전은 도감을 다 안채워놔갖고 이거 이거 이루치 모습을 먼저 도등을 하게 되네 어 진입물건 들고 있네요 녹슨 방패 4V 어 아니네 5V로 나오네요 특공제 5V네요 어 나쁘지 않게 왔네 좋아요 어버이는 가라르로 가라르로 돼있어요 가라르 와 색깔 봐 진짜 마젠타 색깔이다 아이언헤드 임파이트 철벽 와이드가드 근사한 장소에서 만났대 우리집이 좀 근사하긴 해 클래식 리본 음 이런게 달려있네요 자 이번에는 자시한 뾰로롱 황금 희귀 자시한 오 색깔 예뻐 색깔 예뻐 오 특공제 둘다 똑같네 둘다 특공제로 나오네요 둘다 특공제로 맞춰서 주네 얘도 가라르 이것도 똑같이 똑같은 증표가 달려있습니다 밖에 꺼내서 몬스터볼 안에 처박혀 있었을 테니까 콧바람 좀 쐬게 해주자 과연 오 되게 크다 귀가 잘려있는 모습 귀가 잘려있는 모습 안녕 웅웅웅 근데 주인 눈을 못 바라보는데 원래 근데 강아지들이 사람 눈 잘 못 쳐다보는거 알죠 현실 반영인가 반영한건가 웅웅웅 웅웅웅 와 우리 소드실드 처음 시작했을 때 그 모습 그 안개숲에서 그 모습이 생각이 나네요 띄용 오 듬직한 모습 약간 숲같은 느낌이야 얘는 나 쳐다보네 보니까 자마젠타는 거북목이네 누나 포켓몬인 자시아는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있는데 얘는 거북목이네 그래서 나랑 눈높이가 맞아 자 대망의 카레타임 카레타임 와 이렇게 둘이 있으니까 멋있긴 하다 우와 오오오 오 왜 이렇게 둘이 멀리 떨어져있나 남매인 거 반영한 거 맞네 둘이 사이 안 좋네 쳐다던 분에 얘 좀 가까이 좀 붙어봐 사진 좀 찍게 어? 얘 엄마가 형제끼리 싸우는 거 아니랬지 남매끼리 공부터 던져볼게요 입으로 몰고 오겠지 왜 이렇게 쿨타임이 쿨타임이 왜 이렇게 길어 한참 있다가 때리네 와 너 그 광견병 주사는 맞았어? 이거 안 맞고 돌아다니면 곤란해 자 가져와 어? 전설의 포켓몬이지만 저 탱탱볼에 밀립니다 아 입으로 몰고 오네요 무난한 무난한 설정 웃지도 않네 자 이거 물어오는 거야 학생 옅다 오케이 똑같이 입으로 물어오네요 별것도 없는데 이것 때문에 시간 엄청 많이 빼먹었네 어? 되게 좀 되게 우수에 찬 눈빛이다 어? 칼에 매겨봅시다 이게 보통은 랭크 배틀에서는 자시안들을 많이 쓰잖아요 자마젠타는 좀 약간 나락으로 가버린 느낌? 근데 멋있기는 솔직히 나는 자마젠타 자마젠타가 더 좋아 자 자마젠타의 또 가스마 카레 시식평은 흥 아 전설 포켓몬이라고 너무 가오잡는데? 아씨 행도 재반데? 자시안도 똑같을 것 같은데 왠지 자마젠타랑 비슷할 것 같긴 한데 얘 왜 이렇게 딴 데 쳐다봐 아 얘는 좀 더 표정이 풍부하네 약간 트수들을 본 표정이랄까? 트수가 고백했을 때 표정이랄까? 약간 그게 느껴지는데 아 맛있는 것도 먹여봐야겠다 안되겠다 어 반짝거린다 좋았어 가자 웃음을 보여줘 오 웃긴 하네 어 웃기는 하네 아 마빌크 아 리자몽급은 여러분들이 직접 먹여보시고요 맛있겠다 오 한번 포유를... 아 얘 자마젠타 너무 까오잡는데? 너무 까오잡는데? 아 예상보다 별론데? 너무 까오충이였구요 자 이로치 자시한 자마젠타 배틀에 나온 모습 과연 어떤 모습으로 나올지 짜랑 우리는 자세한 사마젠타다! 우리는 자세한 사마젠타다! 짜랑! 어우 개간지나는데? 불효의 강 어우 멋있어 굴굴의 방패 아 간지난다잉 기술 하나씩 써볼게요 거수참 사마젠타는 거수탄 거수탄 거수참 간다! 확! 효과 때문에 근데 막 이러치 느낌은 안된다잉 거수탄 오! 오! 거수탄 대간지 흐핳 seper 뻥! 몸통빡치기다! 흐핳 오! 오! 지렸다 마지막 모습 마지막 모습 멋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한번 구경을 해봤는데요 어 이거는 제가 쿠루님한테 대만에 있는 코드를 받아서 한거거든요 대만에서는 이미 이게 배포를 하기 시작했나봐요 근데 쿠루님 영상 쿠루님 유튜브 채널 가시면은 커뮤니티 탭에 어 미리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적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쿠루님 채널 가셔서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뭐 좀 기다리셨다가 그냥 부다샤퍼를 나왔을 때 받으셔도 돼요 근데 내가 부다샤퍼를 사기 싫은데 이 미친 똥개들은 꼭 가져야겠다 그러면은 이제 쿠루님 영상 꼭 참고하시고 커뮤니티 탭도 확인하시고 쿠루님 구독도 눌러주시고 그리고 이거 받으면은 그겁니다 한국에서 받은 코드는 또 못받아요 못받는지 아시겠죠 계정당 하나씩만 계정당인가 기기당인가 그 자세한 내용도 또 쿠루님 영상에 나와있으니까요 그것도 꼭 확인하시고 아무튼간에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농